참 궁금해 하시죠? 내 몸은 괜찮은지, 또한 금전의 운은 어떤지 그것들이 가장 관심도 많을 텐데 내 몸이 상한다면 금전으로 치고 나갈 일이 있다고 봅니다 병인생 35세, 범띠죠 이분들은 운의 상승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서 작년 후반까지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꺾인 분도 있을 거고 재물의 손실도 좀 봤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는 하반기로 가서는 9월, 10월 추석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한테 좋은 바람이 불듯이 소슬바람이 불듯이 운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변에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사업이나 동업을 하자거나 하면 숨을 한번 또 골아주세요 그렇다면 내 재물의 손실은 없을 걸로 보이고 건강운으로는 6월, 7월생들이 약간 몸을 조금 다칠 걸로 보이거나 아니면 몸수가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7월, 8월생 같은 경우는 입설구설? 입설구설이 보이고 그것 또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입설구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입을 조금 담으시는 게 좋고 9월, 10월생들은 금전이 문서가 조금 돌 거예요 문서가 돌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가면 재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 거를 지키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생이죠 10월이나 10월 후반으로 가서는 내년으로 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금전에 운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금전으로서 조금 손실을 보니 빨리 사업을 하자고 들어와도 한 템포 쉬어면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작은 금전의 재물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뒤에 하반기 들어가셔서는 모든 것은 다 사람으로 들어오고 몸으로 돈이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당부하는 말은 사람 조심해라 내 입을 다물어랍니다 정묘생 34세 토끼띠죠 해도 해도 죽어라 죽어라 해도 뭐가 안 돼 특히 여자분들 몸으로 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졌던 해우년이고 특히 자꾸 꺾여 돈이 들어와도 꺾이고 사람이 들어와도 꺾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가고 몸으로 좀 치는 것들이 보입니다 토끼띠들이 그러니까 몸 단속 잘 하시고 먹는 음식 끝에도 자꾸 속병이 난다거나 신경병이 온다거나 이런 운으로 자꾸 보입니다 후반기로 가서는 조금 더 건강관리에 주의하신다면 내 돈이 나가는 거 그거를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올해는 토끼띠들이 조금 한 템포를 쉬고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해우년이니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하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여자분들은 이혼의 수도 보입니다 그게 간제라고 하는 건데 사고만 나서 간제가 아니라 이혼 수도 좀 보여요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문서가 나간다는 거겠죠 이제 입설 구슬로 인해서 부부 싸움도 잦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한 자식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그 자식이 아플 수도 있어요 몸을 조금 조심하셔라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으니 건강관리 잘하셔서 나의 주머니에 있는 귀한 금전 내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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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z 감사합니다.